네 그래서 아까 사랑해적단 선수를 통해 어떤 상황에서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돌랑이들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냐 한다 를 외친 아이돌 라디오 사랑해적단의 매력을 검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썸맵 킹맨 댄스 클랩 네 저를 비롯해서 킹맨 라인은 인탁씨 그리고 이제 태훈씨 네 그리고 킹맨 민서씨에게 이제 저희가 킹맨 민서씨에게 세 분이 이제 배울 거고요 세 명이 네 그리고 썸맵 라인은 이제 댕디 포함해서 기호씨와 주한씨가 이제 준호씨에게 썸맵 댄스를 배울 거에요 네 그러면 썸맵 라인부터 무대로 나가서 우리 드리핀 준호씨에게 배워보도록 할게요 아 알겠습니다 네 마이크 착용해 주시면 되구요 네 아까도 말했지만 정말 배우로 알려드릴 만한 춤은 아닌데 거의 이제 프리스타일이었거든요 네 아 프리스타일 약간 프리스타일 소질이 있으신 네 거의 그냥 하트를 마구 날리는 거였는데 조금 창피하네요 프리스타일이 그렇게 멋있었어? 아 아까 리허설 때 잠깐 봤는데 어 이게 썸맵 댄스가 썸맵 댄스인지 킹맨 댄스인지 구별이 좀 되는 약간 벌칙에 그런 댄스인데 오 쓰리오 네요? 오 그러네요 아 불편해라 주한씨도 오늘 옷도 혼자 작은 색이셔서 아 네 제가 잠깐 주우로 하겠습니다 네 아에 근데 주한씨 지금 주인공같아요 아 제가요? 아 잠깐 여기서 볼까요? 아 네x2 네 좋아요 네 그러면 한번 그럼 저희가 이제 나온 김에 준호 씨한테 썸맵댄스를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준호 씨 썸맵댄스를 먼저 보여주세요 시범을 보여주세요 네 네 음악 주세요 주세요 아 근데 진짜 괜히 했었어 잘한다 사랑스러워 러블리아 하트 뿅뿅뿅뿅 아름다워 아 이거 너무 귀여운데요? 너무 귀여운데 아니 부끄러워 하시더니 또 노래 시작되니까 눈빛이 돌변하는데요? 어우 이게 프리스타일이라고요 이거 킹맨 댄스 아닌가요? 진짜 프리스타일인게 맞는게 이허설이랑 똑같은게 하나도 없어요 우와 아니 이게 원래 제가 있길래 그래서 혹시나 이거를 정리를 해서 뭔가 만들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 느낌이 아니더라구요 아 네 맞아요 그래서 이건 그냥 있는 그대로 팬분들한테 내 마음을 전달한다고 생각하고 여기저기 근데 원래 제일 포인트는 사실 뒤돌아서 이렇게 하는건데 제가 너무 흥분한 나머지 이것을 못해버렸네요 그렇죠 다음번에는 엉덩이를 같이 뒤돌아주시면 됩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죠 준호씨가 지금 포인트를 설명해 주셨잖아요 네 그러면 준호씨가 포인트로 꼭 해야된다는 동작 한 두가지만 딱 가르쳐 주시고 네 그럼 그거를 준호씨가 하시면 그 타이밍에는 그 안무를 해주시면 됩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그럼 준호씨가 설명을 한번 해주세요 아 이제 크게 하트를 양쪽으로 그리는 오 그리고 앞으로 하트를 날려주시면 됩니다 아 이게 이거는 꼭 해야되는 하트 하나구요 하트 하나구요 두번째 하트평은 뒤를 돌아서 뒤를 돌아서 머리 위로 하트를 만들어서 머리 위로 하트를 만들어서 좌우로 흔드시면 됩니다 좌우로 흔드는 이게 정확히 하트 흔드는건가요 엉덩이로 흔드는건가요 두가지 다 쉐이킹 해주시면 됩니다 동시에 이렇게 네 두가지 다 쉐이킹 해주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어 근데 각 그 각 멤버별로 되게 달라요 스웩이 달라요 아 느낌이 딱 지금 기호씨는 약간 그 흔드시는데 스웩이 느껴져거든요 오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진지하게 스며든다 기대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준호씨가 딱 하시다가 이번에는 뭐 이거 그림 그려주세요 이제 쉐이킹 이렇게 해주시면 그때는 그 안무를 해주시고 나머지는 자유롭게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준호씨가 음악 주세요 음악 주세요 귀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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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서주세요 앞으로 서세요 뒤로 뒤로 귀여워 귀여워 아 좋습니다 쏟는 댄스 잘 봤어요 아 신부성이네요 아 우리 기호씨는 스웩 넘치는 하트평과 우리 주한씨는 열정 넘치는 최선을 다하십니다 네 무뇌하신거 눈물 흘리시는거 살짝 땀나고 있었어요 지금 그리고 우리 준호씨는 정석이었고 윤호씨도 거의 뭐 준호씨를 거의 카피해서 정석의 하트병을 보여주셨어요 아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자리로 돌아올게요 네 네 이제 이렇게 봤잖아요 이제 킹맨 차례에요 아 네 너무 기대되는데 썸맨이 이정도였으면 킹맨이 어느정도일치 네 저희는 정말 킹맨 댄스를 너무 기대를 하고 있고요 고맙습니다 이거는 정말 필살기 개인기라 아니 필살기 춤이라서 웬만한 곳은 안하는데 아 근데 평소에 개인기로 자주 쓰세요? 아니 이거는 정말 특별한 날에만 쓰는데 어우 특별한 오늘같은 날만 기다리면서 제가 영망한거거든요 벌써 기대되네요 영망이네요 마이크를 차씨가 무대로 나가주세요 감사하겠습니다 약간 저 멘트부터가 살짝 킹이 받는거에요 그러니까 이것부터 거짓이에요 개인기가 저거 하나밖에 없거든요 오늘같은 날을 그쵸 바라보며 준비한 킹맨 댄스 기호씨 기호씨는 네 분 중에 누가 제일 킹 받을거 같아요 킹맨 댄스 중에 바로 창작하신 창작자 네 창작자 김민서 분이 근데 뭔가 굉장히 기대돼요 잘하실거 같아요 줌 실력이 제대로 보여줄 수 있을거 같아요 또 태훈씨의 순수한 킹 받는 것도 기대해보도록 하겠고요 네 그리고 인택씨도 네 기대해보도록 하겠고 쫑뒈도 못잡게 킹 받거든요 아 저도 킹 잘 받죠 네네 벗었어요 또 열심히 합니다 보도까지 이렇게 이렇게 해서 네 좋습니다 킹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킹맨 댄스 먼저 시범을 도해주세요 아 네 좋아요 일단은 이 몸에 리듬이 굉장히 중요해요 네 혹시 그럼 저희가 음악으로 한번 아 근데 이거를 잘못 낀 것도 킹 받는 좀 요소인거 같은데 저 정도면 컨셉? 이거는 이렇게 진짜 너무 귀여워요 이 자리는 처음 나와봐서 좋습니다 음악에 한번 먼저 보여줄게요 시작 노래해주세요 너무 매력있다 엄빌부터 어머 에너지 뭐야 바닥을 지금 결이 나는 킹 이런 느낌인데 이런 느낌입니다 맛보기에 불과하다 이거는 프리댄스가 아니에요 아 그래요? 다 계획된 트릭이에요 전혀 부끄럽지 않아요 인탁씨가 살짝 당황스러워 부끄러워하시면 안돼요 부끄럽지 않습니다 부끄럽지 않으시죠? 이거는 음악에 모든 걸 맡겨야지 나오는 거에요 일단 팬분들 죄송합니다 여러분들을 쉽게 생각해서 알려주세요 자신있습니다 진정 너무 귀엽다 처음에는 손으로 모든 걸 움직이는 거에요 처음에는 이렇게 헤쳐나가다가 갑자기 웨이브하면서 하다가 갑자기 또 한번 틀고 바닥을 쓸어줘요 바닥을 쓸고 다시 일어나서 이게 좀 어렵긴 한데 잔 떨림이 굉장히 중요해요 좋아요 지금이에요 이거에요 디테일 여기까지 하시면 소질이 있으세요 약간 버퍼링 느낌이군요 좋아요 이거에요 이거에요 나도 하고싶어요 버퍼링은 뭔가 갖고있고 싶은데요 저희가 이걸 하고서 프리스타일 구간이 또 따로 있는건가요? 어 그쵸 뒤쪽은 프리스타일 구간 장 떨림 끝나고는 프리스타일 이런거 하셔도 좋아요 그러면 한번 저희가 해보고 이거를 끊음은 우리 민서 선생님께서 끊으시면 저희가 끝났다고 생각하고 프리스타일에 멈추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무섭다 저희 이거 이거 태현씨 지금 표정이 네 떼어질 것 같아요 태현씨 몰입하셔야 돼요 네 지금 저희 킹매이에요 저희 하셨어요? 킹매이에요 나는 겁나 킹반 킹매의 가오를 생각하며 좋아요 귀여우셔서 자 음악 민서씨가 주세요 음악 큐 와우 와우 리듬을 타주세요 웨이브 웨이브 돌면서 웨이브 백 스탭 스탭 여러분 뭘 찾아야 돼요 퍼퍼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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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리스타일 와우 프리스타일 태현씨 때밀어요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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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무리 오 쭝디라 이탈성으로 때밀어줘요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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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무리